기기님 호불호 키오임에 먹었어요 와... 흑했다 와 마나프리즘 세계 좋겠다 저 원래 연차만 돌렸는데 기기님 영상 보고 단차 돌렸더니 이번에 30돌만에 흑잔 두 개 나왔어요 아 그 제 영상 보고 제 방송 규칙은 모르시는구나 저희 방송이 기만을 하면 벤이에요 벤 근데 흑잔 흑잔 흠 근데 흑잔이야 근데 먹은 게 흑잔이라가지고 흐흠 맞아 기만 하려면 돈으로 하라 이말이야 알겠어? 거의 이제 나한테 흑잔은 그런 느낌이지 기기님 저 30돌만에 호불호 30돌만에 단차로 오사카베 힘에 두 개 먹었어요 정도지 뭐 나한테는 흐흐흐흐흐흐 저 연차만 돌리는데 기기쿤 믿고 단차 돌렸는데 최저 부정도 안 떴어요 야발 흐흐흐흐 아 너무 안됐다 아 너무 안됐다 제가 참 섬섬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안됐네 다음에는 꼭 잘 드시기 다음엔 잘 드시길 바랄게요 기기님 저 30돌만에 헥토르 3개 얻었어요 너무 좋아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헥토르 와 그 얻기 힘든 걸 30돌만에 3장이나 얻었어? 운이 되게 좋으시네 축하드려요 이번에 같이 하는 동안 단차하면 사성예장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연차교 가입했습니다 아 나 이거 사람들 또 단차교로 단차교로 그거 또 바꿔버려야되나? 아 이거 또 이렇게 불신자들이 있다니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또 몸소 나서가지고 단차의 또 위대함을 알려줘야돼? 그러면 또 기만 되잖아 정말 여러분 괜히 지금 제가 또 서번트 뽑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단차에 대해서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자꾸 단차에 대한 불신을 겪으니까 또 내가 이 단차의 위대함을 단차의 위대함을 보여줘야겠네 하면서 뽑아버려요 아직도 단차를 이미 더 하실 것 같다고요 아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 불신자들을 내가 정화시켜줘야겠구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본계정에 돌 쓰긴 좀 아깝고 부계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부계정으로 본계정에 쓰긴 아깝고 부계정 트리스턴 뽑아야죠 맞다 트리스턴 나 뽑았냐? 트리스턴 지금 언제야? 내가 또 많이는 안 하고 딱 10단차로 보여드릴게요 10단차로 보여드릴게요 뭐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냥 10단차 정도면 충분히 뽑기 때문에 어제였구나 아 깜빡했네 그냥 안 뽑지구 자 딱 10단차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일단 요 여러분들이 단차만 하는게 아니라 이걸 까먹었을 수도 있어 바로 예장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요거를 깜빡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도 하세요 아직도 하세요가 아니라 원래 했었어야 됐어요 이거 아 일단은 예장 좀 뽑아줄게 예장 좀 왜 로딩 걸리냐 뭐가 나오길래 로딩이 걸려 진짜 로딩 왜 걸린거야? 진짜 뭐 나오길래 로딩 걸린거야? 방금 왜 멈칫했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자 지금 삼성 예장 나왔네요 오늘 운 왜 이렇게 좋아 이벤트 삼성 예장까지 나와버렸어 일단 대성공 극대성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단차에 대한 불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불친자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여러분들의 그 약간 믿음의 의심 때문에 나올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의심 여러분들이 그 의심만 없었으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단차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속 희망을 가지면 돼요 단차는 연차하고 난 이후에 나면 돌로만 하는 거예요 아 벌써 몇 명이 5성 서번트 아 5성 서번트 한 천 개 날아갔다 아 단차만 있었으면 5성 서번트 천 개 뽑았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10단차만에 그냥 뽑을게요 10단차만에 그냥 뽑을게요 봐봐봐 자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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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세요 보세요 자 프라가라흐 아 근데 수아라 보그 1레브로는 딱히 쓸 데가 없는데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요 수아라를 계속 뽑기에는 이미 어린 슈가 있어가지고 그래 근데 티아라 좋아하니까 티아라 좋아하니까 그냥 피규어로 하나 넣어놓자 피규어로 그냥 수아라 하나 장만해두자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죠 다들 이제 웃음이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아 사성 서번트가 나와버렸네 사성 서번트는 뽑을 수 있는 거 없었는데 아 사성 서번트는 딱히 뽑을 수 있는 거 없었는데 나왔네 일단은 보세요 아직 10단차도 안 했는데 벌써 사성 서번트 하나 뽑았잖아 이래도 의심을 가질 거야 이래도 의심을 가질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가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것도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수아라 뽑고 끝내드릴게요 에 에헴 에헴 헐 여러분 헐 헐 대박 미쳤다 미쳤어 와 여러분 와 미쳤네 와 여러분 제가 단차 믿으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단차 믿으라고 했죠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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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디 보자 보세요 자 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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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떴다 봤어요 여러분 떴어요 단차로 뽑았습니다 됐죠 와 이거 뽑아버렸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잘 안보여드리고 네 땐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단차 하니까 떴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떴다 와 단차 해가지고 히아라를 뽑아버렸어요 아 방금 보여드렸는데 못보셨구나 못보셨구나 방금 전에요 오 떴다 떴다 봤죠 방금 뜬거 보여드렸죠 네 하아 이렇게 단차로 겨울 뽑았네요 네 단차로 뽑아버렸네 이렇게 오 뽑아버렸다 방금 봤죠 보면 봤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순간 의심하는 사이에 저는 단차로 수아라를 뽑아버렸어요 아 뽑아버렸다 아 여러분 왜 왜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뭐지 후후후 전열의 스카디와 함께 배치해보세요 무슨 말씀이시지 왜 이렇게 단차하면 이렇게 뽑을 수 있다니까 단차하면 이렇게 벌써 뽑았어요 단차에서 저 이렇게 수아라를 뽑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수아라를 너무 뽑으면 배가 아프니까 그냥 갈아버릴게요 아 여러분들 또 배 아파시네 배 아파시니까 그냥 수아라 갈아버릴게요 아 네 방금 전에 부계정에 두개나 뽑아버렸는데 아 세개 뽑아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배 아파하시니까 그냥 수아라 갈게요 아 네 갈았어요 갈아버리는 적이면 보여주세요 아 빨리 말씀하시지 아 아 빨리 말씀하시지 이미 갈아버렸는데 아 말했으면 보여드렸는데 이미 가려버려가지고 아 갈지 마세요 아 이거 미리 말씀했으면 안갈았는데 레오프리즘 봐봐요 레오프리즘으로 이미 살거 사가지고 없어요 레오프리즘으로 또 방금 전에 살거 사가지고 없네요 또 아 아 또 레오프리즘 보여달라는걸 또 지금 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정고 이 이미지는 작년 기기가 수아라를 뽑았을 때의 이미지다 그러니 오해하는 사람은 없도록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